했는데 못 왔다가 오늘 딱 기회가 돼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시죠 저 또 뭐예요? 셀카봉 안녕 인사하세요 1인 방송하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립치링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이런 것도 아닐까? 아니 근데 조경 같은 것들이 엄청 잘 돼 있네 나무도 예쁘다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배고프잖아요 금강산도 식구경 근데 무슨 공원에서 밥을 먹어요? 형님 공원에서 밥 먹는 친구들은 비둘기밖에 없지 않나요? 저게 불쾌해요? 아니 진짜 무슨 공원에 맛집이 있어요? 밥 먹으러 가는 데를 제 동기들이 이제 알려준 건데 예약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맛집이래요 예약제? 예약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자 갑시다 와 대박 대박 와 이거 떡 구 Diamond 와 맛있겠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여기가 그 일본의 한정식이란 Field 그곳이 맞습니까? 예요 예약해서 다닌다 어 예약해서 가지 ру고자 일부로 와 대박 왜왜왜 뭐해요 형? 선생님 진짜? 여기서 먹나봐 별채야? 별채? 우와! 우와! 예스 예스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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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우와 대박! 대박! 우와! 우와 대박! 미쳤다 미쳤다! 대박! 우와 미쳤다 여기! 대박! 대박! 우와 야 너무 예뻐!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아 녹차 맛있다 제가 미리 주문해놨는데 네 네 네 한번 뚜껑 열어보시겠어요?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저런 어? 하나 둘 셋 하고 저런 떡이 돼 있었거든요? 저기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다른 거 아니면 이 위에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아니 어차피 제가 죽을 준비했는데 죽 나왔다 저기 죽 나왔어요! 이게 흰죽 저 흰죽 먹겠습니다 오차죽 드실 분? 저 오차죽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저 오차죽 드실 분? 저 오차죽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근데 얘가 색깔이 되게 예쁘다 보는 맛도 있네요 확실히 색깔이 사실 되게 예쁘잖아요 네 음 쌀이 되게 좋은 쌀인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음 음 뭐지? 맛이 근데 되게 네 미묘하면서도 맛있어요 이거 무슨 맛 같아요? 이거 녹차로 만든 거래요 이거 녹차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녹차 맛이 안 나잖아요 아니 근데 약간 고소한 맛은 있어요 살짝 끝에가 끝맛이 녹차 맛이면 되나요? 아 생선은 진짜 기와나 기다 퍼지네요 퍼져 여기 이 조식 하나에 어머니로 따지면 모든 정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이게 색깔이 영양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식 한 그릇에 딱 그날에 우리가 활기찬 에너지를 얻을 만한 열량 에너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남기지 마세요 크리아트 그냥 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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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